G 난 믿을 거야 자기 전 살수한 네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자꾸 거울 보지마 뭐 먹을게 신경 쓰지마 난 그냥 그대란 너무 예쁜걸 너 생얼 오 너 생얼 예 뭐 메이크업이 믿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덕입니다 또 방송키니까 또 에너지 충전되는거 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WWE 2K26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포식했네요 오늘 무슨 바람이 켰는지 아 무슨 바람인지 제가 일찍 있나서 오전방송을 하네요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어떻게 했더라 키가 다 까먹었는데 키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아주 힘이 옮기고 아 뭐야 열렸네 New item 어 락스턴브 스티브 오스틴 자 일단 케인도 열렸네요 오늘의 one-on-one 가보겠습니다 오스터스 3 엔딩 안봤어요 지금 일단은 어 봅시다 흠 창문에 레슬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거에요 레슬링에 대한 선입견도 많은 사람이 많을 것이고 일단 한마디로 레슬링은 엔터테인먼트 쇼입니다 쇼 스톤콜드 이 선수가 얼마나 센지 요양한지 알고싶으면 저기 보면 캐릭터 마라 수치했어요 오버룰이라고 오버룰이라고 했는데 이게 높으면 인기 많은겁니다 인기가 많고 짱짱 센거에요 예를 들어 스톤콜드는 94점 엄청 높은거죠 스팀 92점 엄청 높은겁니다 90점 지금 현재 WWE 챔피언 쉐이머스죠 요 룩스티피언이 멍청한게 보이긴하지만 자 일단 스킬좀 보겠습니다 아 스킬이 아니고 챔피언 아 뭐야 뭐할까 로만레인즈 랜디세비지 랜디오턴 알진실 네벨 루크 카퍼 키비누스 아 내가 정말 좋은 손수죠 케인도 있네요 코퍼레이션 케인과 데모 케인 칼리스토 로우 존진아 지미우서 제가 지미우서가 그게 나오거든요 토타이 디바즈 거기서 존나 웃깁니다 얘가 야 사버인인데 존나 웃겨요 JBL 잭스웨거 잭스웨거 정말 좋은데 핀레이 핀베일러 참고로 여러분 이 핀베일러가 진짜 여러분들 지금은 메일로스터에 없지만 대비한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WWE 산하단체 NXT에서 챔피언으로 챔피언인데 장난아닙니다 이 선수가 정말 잘해요 여러분들 판단거 에린고안 별명이 로린입니다 로린이 에릭 로완인데 로린이 얘가 얘 엉덩이가 엄청 찰져요 에지 듀드러브 돌프지글러 디디피 디네보르즈 썬티노가 맞죠 대니얼 브라이언 크리스찬 누구 해볼까 고민되네 브롱 레스너 어 저 어깨 뭐야 어깨 수술 받은거야 어깨 난다른데 바티스타 아 이 선수 왜 이렇게 안 뜨냐 얘 배럿 저 밑으로 왔죠 언더테이커 타이슨 키드 트리플 에이치 트리플 에이치 랜더 랜더 너무 강해보이네요 아 뉴데이 좋아요 흫흫흫 좋아요 자 왼쪽에 트리플 에이치 오른쪽이 어 뉴데이 친구들이죠 비기라 제2우서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트리플 에이치는 좋아진 선수는 아닌데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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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소리 작습니다 저도 작게 들려요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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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스트리머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거에요 옛날 통합대가 전성기였어요 진짜 지려다 지금이 전성기죠. 트리플페이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왜냐면 WWE에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으로 보자면 지금이 전성기죠. 자기가 사장기, 아 뭐야. 자기가 지금 윗대가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벨트 갖고 싶으면 할수도 있습니다. 욕먹겠지만은 가끔은 벨트 전선에 막 왔다 왔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낌생은 최저에요 자 다음 선수 하하 뉴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말 얘네들은 잘했어 니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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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지 인기 맞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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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라이크 추가! 추가나가! 참고로 제가 트리플 H이고요 상대왕이 빅입니다 빅조가 아니고 누군가 잡아서 자 이게 반격기가 타이밍 있어 못 맞췄어 크로스라인 빨랐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막아 막아 아 너무 빨랐어 야 야 야 잠깐만 그렇지! 넘겼어 잘했어 헤헤 해버리기라 다시 좋아 이제 뭔가 반격기 스멜이 오는군 자 캐릭터 보시면 아 뭐야 캐릭터 그 뭐야 정보창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격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퇴퇴퇴퇴퇴 멍청한 녀석 깝축가죽만 깝축가죽 테니 자 들어서 빼빼빼빼 사이드슬램이네요 백브리커가 아니고 사이드슬램 좋아 아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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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안 돼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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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뒤 아야 뒤에 봐 뒤 아씨 아휴 야 화놔와봐 트리플 에이치 화놔와봐 이게 여러분 더블리더블리 155라서 게임에까지 영향이 간거야 여러분들 내가 나올 때는 트리플 에이치에 너가 나오게 해줘 뭐 그런거죠 아우씨 미쳤는데 티본스플레스 아닙니까 지금 뭔 틈스턴이야 티본스플레스지 지금 아 아 쟤 자꾸 쟤 자꾸 간섭해 아야 야 이게 그거네 쟤가 간섭하면 자동으로 쟤한테 깝축깝축거리게 돼있네 아이씨 들어서 파워밤 아이씨 야 너무한거 아니야? 티본스플레스 다시한번 닛스트레이크 오케이 트리플스토는 금지기술인데 케인과 언더테이커만 쓸 수 있죠 자 일단 스튜미너가 없어서 스튜미너가 없으면 굵직굵직한 기술이 안써지기 때문에 뒤에서 잡아서 이걸 반겨가는 오케이 러시안 메고스임 좋았어 아 아주 잘하고 있어 짜쓰 와 야 이 간사한 새끼 무기를 집어넣어 심판님 무기좀 치워주세요 어 피했어 자 그럼 피하고 오케이 크로스라인 자 안봐 야 미쳤어? 내려놔 야 봤지 방금 우와 심판이 안볼때 반칙하려고 와 이건 진짜 게임에서까지 쓰레기구나 야 게임에서까지 쓰레기 지어달라고 우와 심판이 안보는 사람이 때리려고 한거야 컴퓨터 주제 넌 뒤졌다 이제 자 가서 스파인버스터 넌 뒤졌다 그렇지 자 스파인버스터 그렇지 치워 치워 그렇지 그렇지 너 뒤졌다 내가 보고 있다 아이씨 베이비 내려가네 아이씨 아니 야 미친새끼야 이거 야 미친거 아냐 야 오케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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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른쪽 왼쪽 락 펜디그리 야 우와 우완마루 지금 여전히 습관인가봐 야 내 분신이잖아 슬래치에 뭐 게임 끝냈다 미친 야 야 야 안되겠어 일단 이걸로 끝내야지 이쪽으로 말로만 하신 반복이기 때문에 이걸로 쳐도 상관이 없다는 어 잠깐만 어 자 밀쳐내고 오케오케 어이씨 큰일날뻔했다 어이씨 예 치워주세요 어이씨 자 제비의 우즈 퇴장했고 어이씨 자 올라와서 때립시다 간다아 에헤이 안되겠어 얘네들 뭔가 좀 턴즈를 많이많이 내줘야겠어 차아 야 뭔 척이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가냐 아이구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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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어 잠깐만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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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세가 이상한데 반격기 반격기 차려야돼 좋았어 하하 좋았어 러시아 메고스윈 넌 뒤졌다 인나기만 하면 내가 적절하겠어 파이 머스탑 꽂아주겠스 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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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나 어이 미친 야 이구를 어이구를 야 이구를 방격해 어 미쳤냐 자 투 야 얘한테 지면 쪼개야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트리플 H가 비기한테 진다는 것은 물론 제비의 우주에 반격기가 아 뭐야 그런 변수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스파인버스터 좋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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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순간 바로 들어갔나 베리그린 오케이 럭 럭 베리그린 좋았어 아 멋있었죠 워싱은 명장면이었어요 아 자 커버 아 끝났다 원 투 쓰리 아으 깔끔했어요 아직 제 실력 게임수록 죽지 않았네요 와 정말 여러가지 방해가 있었지만은 이걸 또 적절하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거지같은 거지같은 장면 좋았 뻔했지만 여기서 펠리그린 한번 들어갔고 여기서 근데 좀 위험했어 실제였으면 어 야 가리지마 야 야 아 이거 자체 PD PD증급이라고 여기서 막았었죠 야 가리지 말라고 자체 검열 쩌네 진짜 자 사스가 트리플 에이치 아 게임 제발 안 바뀐 아 방지 안 바뀌었네요 와 WWE 2K10이요 안되네 WWE 자체가 안되네 히히힛 그래 이게 이게 뭐더라 이거였나 이게 알파벳 그게 있었는데 완벽해 완벽해 브이브이 브이브이는 별로입니다 자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노말 해볼게요 노말 어 디바도 있네 디바 디바 좀 볼까 니키 벨라 페이지 스티파니 맥맨 서머레이 타미나 수누카 엘리사 폭스 브리 벨라 카메라 에마 에바마리 레일라 나오미 나탈리아 있는데 이제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인은 페이지랑 여사님 우리 맥맨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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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않습니까 약간 지금 턱이 좀 아쉽긴 한데 맥맨여사님이 정말 나이스바디와 나이스 나탈리아도 좋아요 근데 나탈리아는 나탈리아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토탈 디바 좀 보면 얘 성격이 약간 좀 아쉬워요 얘 성격이 정말 좀 성격이 아쉬워서 별로 페이지 할까 그래 디바 매치 해보자고 스테파니 오케이 상대는 페이지와 스테파니 오케이 지금 나오는 노래 모릅니다 랜덤으로 나와서 왼쪽이 페이지 오른쪽이 스테파니 맥맨 자 그럼 스테파니 맥맨은 더블돌의 회장의 딸입니다 왼쪽은 디바인데 이쁘죠 화장빨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화장빨이라는 뭐 짙은 스모키 화장빨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허헣 페이지 디바이서 거의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야하! 인게임이 다르잖아! 야하하! 야, 얼굴이 다르잖아! 아니... 갑자기 왜 한 15살 먹은 거 같냐 아니... 야, 뒤에 타이탄 트롤하고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따 NXT 위리스 챔피언 두 개의 등장신이죠 저게 튀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등장에서 가끔 쩔는데 저게 튀기라는 소문도 있어요 자, 페이지 정말 이쁩니다 모금이 페네트랑 똑같은 수준하니까요, 닥쳐 자, JBL, 마이클 콜, 제리 롤런 페이지 이뻐요 자, 엄청난 아윤 스테파니 맥맨 크, 나이스 바디 야, 얘는 잘 구현했는데 스테파니 맥맨은 진짜 잘 구현한 거 같애 정말 그대로 재현하는데 얘는 얘가 실제 이래요 얘는 이거, 저는 지금 지금 난 튀졌어, 여사님 이리 와봐요 참, 제가 오른쪽 링 위에 있는 여사, 여자입니다 일로와아아아 으아악 어휴, 씨 어휴, 파워슬램 같은 바디슬램 팬티에 불화 매치가 왜 있어? PG 등급인데 PG 어 이거 벗어내야 돼 이게 빨간색이 쫓아오는데 제가 파란색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따라잡히면 태바나입니다 어우씨 여자 디비전도 지금 장난아니에요 어 잠깐만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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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페이지 허벅지 가만 냅둬 그렇지 흐헤헤헤헤 이봐 한대만 맞으면 핀띠엔 불화 매치가 먼거여 레츠는 잘 몰라서 저도 몰라요 꺄어어어어어 꺄어어어어 아 잠깐만 아이씨 너무 한거 아니야 이거 레그스윰 아우 진암표 똑같이 닿아서 똑같이 했네요 아까처럼 이봐 어유야 여사... 어유 미시간 야! 야! 파워밤이라니? 야! 아 잠깐만! 야! 백스플레스! 야! 아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지금 디바전이에요 아 물론 요즘 디바 이것보다 더하지만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좋았어 오 바로 힘내는거 봐봐 아이씨! 자이씨! 차압! 아이트로킥 참할때 불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이 자식! 감방진 녀석! 야 디바오른지 속서프 공격이 되네 오 반격기 잠깐만 잠깐만 어어! 아! 불떡! 미친 자 바로 일어나주고 좋아! 반격기다 이리세야! 전루카세야!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주어오! 허리케인 러너! 아이! 헤드시저스! 어우우! 이야 헤드시저스가 되네 따아아악! 다시 한번 갑니다 간다악! 아이 수익네크 브레이크 이번에는 다르게 좋아 스테미나는 좀 충전해주고 야 근데 이렇게 때렸는데 왜 이렇게 강하냐 얘 아우 들어서 내칩니다 이봐 깜치지 말라고요 나 이만한 아줌마 오 끌고 가는 거 봐봐 흐뭇 아 비켜 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막았어 오케이 잘했어 아야야야야야 지금이야! 오케이 어허이 뭐야 이거 나 페이지 기술 몰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 얘 피니시는 뭐지 뭐지 페이지 태바난인가 아 이게 어 뭐야 어휴 야 이거 진짜 야 존나 아파 보이는데 이거 야 진짜 아파 보이는데 이거 자 커버 원 투 쓰리 어우 야 꽤 남아있는데 끝났네 이게 뭐지 여기서 볼더 이었죠 볼더 볼더기 후 원에서 벗어나는 페이지 아 가리지마 라인이 안 보이잖아 아 어깨가 닿는지 안 보인다 이거죠 저기서 이게 뭐지 야 이거 완전 위험한 거 아니야 정수리 꽂히는 거 아니야? DDT 계열 같은데 저게 딕이라는 소문이 아무튼 괜찮네요 페이지 음 목도 먹이고 정수리 꽂히면 바로 직사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노말 말고 이번에는 다른거 해보겠습니다 스틸케이지도 좋고 스틸케이지 해볼까? 예 스틸케이지 실험 라스트 맨 스탠딩 매치 테이블 매치 테이블 매치 하겠습니다 테이블 매치 테이블 매치는 아마 테이블 위에 사람 올려놓고 테이블이 뽀개지면 아마 끝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피포도 되고요 자 랜덤하겠습니다 어어어! 대박났네 하지만 랜덤 마지막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 DDPD 좋지 골더스틱 아.. 잭스웨그 좋은데.. 잭스웨그 해볼까? 존신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존신아 역시 케인이죠 케인하고 누구 때려줄까? 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라이백 라이백 아.. 안타깝네요 라이백도 더 클 수 있는 선수인데 왼쪽 케인 오른쪽 라이백입니다 제가 왼쪽이고요 가면 쓴 케인 이때가 포스가 장난 아니었죠 지금의 케인은 이미지가 정말 가벼운데 이때 케인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얘가 나오는 것만 봐도 얘들이 막 울었어요 자 테이블 매치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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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 잡고 올라갈 때 막 멋있었어 이거 몸매가 비슷하다니 얘 키가 2m가 넘고 얘 키에 비하면 몸무게 뭐 괜찮은겁니다 백파이어 이 때 케인이 되게 더워했어요 온몸을 가리니까 엄청 더워했습니다 가면도 답답했고 그래서 이후에 몸매가 드러나는 옷과 가면도 약간 입이 보이는 걸로 바뀌었죠 라이백 탁쳐 넌 뒤졌다 갈 어디서 등장신이야 코스와인 헐 이쌍 놈새끼가 뿌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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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벨트 어디있어 벨트 사라졌네 아 벨트 잘 냈는데 자 들어와 안들어와 안들어와 시발 컴벨 뒤졌다 다 지나갑니다 쪼말라라 어디 어 내놓으세요 제 이사찜입니다 지나갑니다 짜세 으헤헤헤헤헤헤헤 너에게 지나가겠다는 뜻이었다 짜식아 호얏 호얏 자 세팅해두고 좋아 지금이냐 지금이냐 에잉 뭐여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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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흠 안됐네 좋아 뭐하는거냐 따세 좋아 들어오자마자 슈퍼플렉스 날릴 수 있겠군 좋아 아직 한대도 안맞았어 자 간다 탐라프 올라갑니다 아 슈퍼플렉스 아허 게임 끝난거 아니냐 아우씨 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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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버링 헤야 헤버링 아우씨 오프컷 아우씨 이제 한대맞았네 그렇지 자 이걸 벗어나서 러시안 레거스위문을 다시 한번 반겨 그렇지 헤헤헤헤헤헤 아 케인 설계 잘 됐네 좋은 캐릭터네 마치 슈스파이의 모독급이네 어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어어어 야 대역제인처럼 자 들어갔고 테이블을 갖고와 테이블을 어이씨 뒤에서 그거를 건망지게 좋아 난 뒤에 또 지금이야 어 좋아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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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랩 좋아 사이드 슬랩 이후에 초코 슬랩이지만 난 뒤졌다 꽂아주니! 어 잠깐만 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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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냐? 래리어트 안 맞은 것 같은데 자 기다려 기다려 계속 계속 기다려 오케이 난 뒤에서 뒤보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잡혀! 좋았어 초코 슬랩이란! 간담! 촉촉한 초코 슬랩!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테이블로 메칠지 테이블로 끝을 내줘야겠어 끝을 내줘야겠어 좋아 잡아 잡아 잡으라고 이 멍청아 그렇지 어? 잠깐만 어? 아이고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테이블을 해야지 아야야야 이 자식이 어디서 섣대질이야 발로 섣대질을 하지마라 기분 나쁘다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대헨 이삿짐입니다 어? 아이씨 좋아 야 야 세팅할듯 동안 여기 대기하고 계세요 손님 고맙습니다 달려갑니다 불리 야 에이씨 좋아 개빡치네 저기요 저 또르르르르르르 멀마이씨 좋아 어느거 잡아서 오케이 백번이 들어 백번이 들어 아니네요 완전 에어플라인데 좋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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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유 한번 부려주고 그렇지 자세 빠른 세팅 게임은 끝났다 아니 잠깐만 탑러프로 올라가라고 아니 탑러프로 올라가라고 아우 아우 아 뭐해 탑러프로 올라가라고 아 뭐해 지금 무슨 테이크 팀 하냐 아우 탑러프로 탑러프로 뭐야 무너진거 같은데 이거 안익었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금이란 오케이 세팅 이ysics пр 짠 따스 하ole 이게 아니고 그렇지 崩냉 끝났다 끝났다 끝났 다세 에앜ㄱ 자 자 خ 아니 뭐야 아니 덕브레이커 뭐야 뭐하는거야 지금 야 경기에 질이 이상해지고 있잖아 일어나 좋았어 세팅 쩔었고 아 여기서 막 파일드 초크슬림 하고 싶은데 그런거 못하나 이번엔 이쪽이야말로 된거같아 된거같아 간다아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난거죠 자자 이게 테이블 매치입니다 어? 뭐여 어 됐네요 커버 안해도 됩니다 이렇게만 뽀개져도 되는거에요 이게 테이블 매치 레그드랍 흐 피 좀 쓰지 그럴걸 아 가리지마 으아아아 파괴형제 케인이죠 파괴형제는 안드테이크와 케인으로 이루어진 팀이죠 아 아 테이블 매치 재밌네 내가 아까 어떻게 된거냐 자 그럼 추추가 즐거지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